SK그룹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최종관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 형제의 어록집 폐기로 묶고 지성으로 다파다를 6일 발간합니다. 이 책은 약 250개 대표 어록을 일화와 함께 다루며 평생을 국가 경쟁력 강화를 고민했던 두 회장의 유지가 어떻게 계승되어 SK가 재계 대표기업으로 성장했는지를 집중 조명합니다. 한국 전쟁, 수출 활로 개척, 석유 파동, IMF 경쟁 위기 등 격동의 시대의 맨손으로 사업을 개척했던 두 회장의 어록은 반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오늘날 기업인에게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자율창의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를 정상적으로 키우고 나라를 살찌우는 근본이라며 국가 경쟁력 재고의 평생을 힘쓴 선대회장의 어록을 SK는 10개월에 걸쳐 기록물 1만 5천 장을 분석해 대표 어록과 자진자로 1,500여 장을 디지털로 복원해 책에 담았습니다. 국가 경쟁력 재고의 평택이 국가 경쟁력 재고의 평상에서 공급도가 빚어버리며 주가 말한 가운데 국가 경쟁력 재고라도 천안에 좋은 경우 국가 경쟁력 재고위기 극복으로 pourra 교탉 BIG DIG 수act INMB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